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두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아름다웠고 복된 은혜의 그야말로 홍수의 바다 속에 함께 들어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또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따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등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야말로 정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답을 얻어가는 복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계속해서 이어서 그런 또 다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좀 실패한 경험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늘 어떻게 승리만 했겠습니까? 많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랜 사역이 진행되고 또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오랜 시간을 가져다 보니 그때보다는 좀 견고해지고 그때보다는 또 조금 이렇게 지나간 일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좀 넘어진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많이 궁금해하시더군요.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셨던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보다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저는 또 다른 믿음의 모양새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른 시간에 성경 가운데는 또 성경 가운데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거라다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또 기회가 닿으면 이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내용이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옷자락 믿음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옷자락 그러면 벌써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병리어의 기적 제일 먼저 오병리어의 기적 그 다음에 또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적들의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얘기가 하나 있죠. 열두 애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한 여인의 믿음 저는 그 여인의 믿음을 얘기할 때 옷자락 믿음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제가 전전 시간에는 꼬마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를 보고 보리떡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옷자락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5중에는 25절부터 이런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근데 이 여자가 혈루증이 많이 너무 심해서 혈루증이라는 말은 피가 멎지 않는 이런 증세니까 이런 멎지 않는 증세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오늘날 이 시대로에는 백혈병과 같은 이런 증세로 우리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면 좀 보편적인 병이 되니까 백혈병도 괜찮겠어요. 혈루증이나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후회하였으되 아무 효움이 없고 도리어 중화해졌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였는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여쌈이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부르시오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고 돌아오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신명나는 이야기고 언제 들어도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열도애를 혈루병으로 알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흐르면 멎지 않는 병이에요. 이게 피가 흐르면 멎지 않는 병.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백혈병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표현을 요즘 말로 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건 백혈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피가 흐르는 병이니까 몸에 피가 나오면 멎지 않는 것이 단순히 백혈병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하튼 이것이 무슨 병이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열두 해를 고통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받은 고통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여기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받고 있던 것도 다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 얘기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암이나 이런 어려운 병이 있으면 치유가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런 예우들이 좋은 증세가 있었지만 전에는 암이다, 무슨 잘못 걸리면 가족이 완전히 다 파산하는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아버지들이 평생 해가지고 재산 좀 모았는데 막판에 중안병에 걸려가지고 모은 재산 다 탕진하고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은 우리들의 얘기였습니다. 이 여인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탕진했습니다. 많은 것들 그러면서 이 의원들을 찾아갔으니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어요. 요즘도 우리 몸에 좀 뭔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 한 군데만 안 가잖아요. 혹시 오진 아닐까 이 병원도 가보고 혹시 아닐까 저 병원도 가보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한구에서는 무슨 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또 대학병원으로 찾아가고 또 지방이나 이런 데서 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기 때문에 또 한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때 똑같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죠. 야 요왕한 의원이 있다더라. 지난 시간에 봤던 문등병자는 누구에게 소문을 들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 산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직접 말씀을 듣고 믿음이 진작됐다면 이 여인은 몸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런데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어디 다녀서 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12년이 지난 해였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그런데 또 민감해요. 어디 가면 누가 용하다더라 어디 가면 누가 용하다더라 이러면 그 용한 의원 찾아다니는 게 일이죠.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진짜 용한 분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분은 말이야 나사렛 예수란 분인데 그분에게 가면 소경도 눈든다더라. 문등병자도 고쳤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진작됐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진작이 됐느냐.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여인은 예수께로 나가서 내가 예수님께나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막상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가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였느냐 하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회당으로 주님이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누가 죽었다는데 그 죽은 자를 말이야 가져가는데 저 주님이 죽어서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를 걸어가더라. 이게 웬일일까? 죽은 자 살았다는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행적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이 말씀으로도 그렇게 하시네. 얼마나 많이 따라갔겠어요. 신이 나가지고 막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겐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막 호기방장하게 우리 주님 가신다 말이야. 지금 죽었다는데 거기 가신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께 들어가서 그 약해진 몸으로 그 앞에 가서 쥐어 만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지난 시간 운등병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간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인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가는데 이제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앞으로 갈 수는 없구나. 이제는 어떻게만 해도 되겠다? 그저 어디 뒤에 가서 저 옷자락이라도 한 번 잡아보면 되겠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에 꽂혔어요? 이제는 예수님까지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정말 믿음이 꽂힌 거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성대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그 옷자락에다 손을 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나을 거라고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옷에 손을 댄 순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옷에 손을 대기도 전에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가느냐는 우리 주님의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필생의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이 먼저 아셨다고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손을 댔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 것이 아니라 대기 전부터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는 마태복음 18장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과 이 소자 중 하나를 아무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 인생의 열례에 따라서 말하면 아예 많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라서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어줍지 않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너무 신이 나. 참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그냥 즐거워 뛰어놓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저 소자 하나를 말이야 없인 여기지 말라. 저 소자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그 얼굴을 뵀는데 알렐루야 주여. 아니 얼마나 신명나는 일입니까? 그 소자만 천사가 있나요? 제게도 있죠. 야 나를 보내신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내게도 있구나. 근데 내 이 천사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니 얼마나 살맛나는 일일까? 그런데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분에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게 누굴까요? 그 생각을 주고 그 마음에 그 소문에 이끌려가지고 그 마음을 진작시키고 나도 가볼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저 신명나게 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 병들아 아픈 여인이 말이죠. 거기를 뛰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칠 수도 없는 힘없이 지금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질 그릇판이고 혈루병입니다. 혹시 넘어져서 피가 나면 죽습니다. 흘려서 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여인 이제는 할 수 없이 그 앞에는 못 가고 저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어떨까? 누가 이걸 알아요? 누가 이걸 알아요? 이 여인에게도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었다고요. 물론 바랄 것도 없고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문등병자도 누가 있어요? 비록 문등병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천사가 문등병자일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주시는 분. 비도 주시는 분. 그러니 그 문등병자도 누구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천사의 이끌림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여긴 더 말할 것도 없다. 마음으로 그 생각을 했을 때 초과에라도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속으로만 그랬을까요? 아이고 어떡해 내가 저 주님께 나타난 옷 갈아들음 잡았으면 옷 갈아들음 잡았으면 누가 이 소리를 듣습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듣는 거죠.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어떡합니까? 항상 얼굴을 뭐하느니라 뵙느니라. 알렐루야. 그러면 이제 누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죠. 사람들이 밀렸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밀려가는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 여인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버지 쥐어 나로 알금 저 옷자락에다 손을 대게 해주세요. 어쩌면 저는 우리 주님이 어쩌면 가시다가 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서 예수님이 천천히 가셨어요. 뭐하라고? 저 여인이 내 옷자락에 손대라고. 천천히 가주시고 아니면 뒷걸음질을 쳐서 가다가도 밀리는 척하면서 그 여인이 있는 쪽으로 어떡합니까? 걸음으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 의원들에게 고난받고 가진 걸 다 탕진한 여인. 이제는 정말 한밖에 남은 게 없는 여인 말이죠. 저는 이런 증세를 가진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앙상한 그야말로 몸에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인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간신히 일어나서 나오는데 올 힘은 없고 저 옷자락만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할 힘이 없을 때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답이 없잖아요. 연약한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모르는 척 걸음으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님. 저는 이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손을 뻗치면 어떡하더라도요? 내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거기에 슬그머니 가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여인이 말이죠. 극적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야, 여인에게는 혈로의 근원이 마르고 여인이 알았어요. 피가 흘리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른 걸 금방 알은 거죠. 옷자락을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의 소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틀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리 오느라 하지 아니하시고 먼 곳에 숨어가지고 어디 저어서 숲속 깊은 곳에서 높은 산에서 이리 오느라 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 몰려있는 그 가운데로 직접 오셔서 사람들의 기도와 그 소원의 마음을 아시고 내게로 오고 싶으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냥 가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만질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는 그분. 저는 이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이분이 좋습니다. 네, 이분을 제 구주로, 이분을 저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얼마나 폭된 일인가. 참 정말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더 살아갈 용기를 주시잖아요. 여인은 옷자락만 손에다가 주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야,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네, 여인은 지금 누가 댔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너의 그 마음, 네가 와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다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알고 있다는 건. 그리고 이 성경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그래주신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걸, 들으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소원, 어떤 아픔이 있든지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문등병자와 같이 내가 원하느니 너 거기서 더 이상 그만 아파라 하신 그것처럼 이 여인의 한이 말이죠. 그 한 많은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소원이 울려질 때 큰 소리도 아니고 아마도 입소리로 내까렸을지 아니면 모르는데 그 소원이 말이죠. 그 마음의 태도를 보고 천사가 들을 하나님께 보고 가고 말이죠. 와, 우리의 작은 소원 하나도 외면하지 않냐 하시는 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냐 하시는 분. 우리의 몸놀림 하나를 알고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채시고 말이죠. 먼저 우리에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앞에 나갈 용기는 없지만 그 뒷곁에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좀 낫겠다고 하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그런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옷자락 믿음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건들기만 해도. 예수님 이후에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해갈 때는 옷자락은 고수하고 그림자만 밟아도 낫겠다. 이런 믿음. 바울이나 베드로가 지나다닐 때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옷자락 믿음을 보면서 주여, 제게도 이런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직접 대면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듭니다. 세전 날마다 이 옷자락을 만집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고 생명이여 영이니라 하신 그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시네요.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시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됐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성경 책은 뭐예요? 말씀을 담고 있는 마치 뭐와 같아요? 옷과 같잖아요. 그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주님의 옷자락 생각하듯이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되면 나음을 읽겠다. 성도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에 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 마치 꺼져가는 심지에 등불의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한 여인이 주님께 나오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 나올 때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말이죠. 그 심지의 불을 끄지 않고 그 곁으로 좀 만져주도록 찾아가셔서 만져주도록 찾아가셔서 그의 옷자락 믿음을 가진 여인의 그 믿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사건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 안에 말씀의 옷자락이 들어있어요. 살아신 성도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저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이 저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에 불을 끄지 않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 말씀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습니다. 크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여 내가 이 옷자락만 만지기만 할지라도 남을 입을 것 같다는 여인의 손을 들어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네 이렇게 옷자락만 닿아도 남을 입겠다는 그 믿음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옷자락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놓아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 제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그마한 지구한 교회 내가 신가리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수원 옆에 있는 조그만 곳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경부고속도로죠. 그 밑에 있는 한적한 곳에 있는 교속도로 밑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내 어느 행가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해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서 좀 나름대로 다양한 이런 선교적인 아직 제가 묵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저 소위 말하면 평신도예요. 청년, 열기방장한, 막 갓 결혼한 청년으로서 주님을 어떻게든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정에만 사로잡혔을 때였습니다. 네, 그저 이렇게 그저 매일매일 복음을 증가하는 이것일 적에는 큰 기쁨이라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몸이 많이 낡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이 아름답고 복된 이 복음을 우리들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들만 듣지 말고 이걸 좀 더 널리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인도로도 좀 가보기를 원했고 또 이렇게 다른 이슬람 문화권에도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 중에 정말 이렇게 주님께 더 충성하는 길이 무엇일까 해서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신문에 보니까 마침 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입니다. UA죠.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서 기술 공무원을 뽑는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해외개발공사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기술 공무원으로 갈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기술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꼭 거기를 신청해야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무슨 걸 이렇게 받느냐 다양한 뭐가 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철제 도금 철제 도색하는 그것도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건 일을 안 해보면 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도색 페인트칠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배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용감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철제 도금하는 거기에 이렇게 기술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필요한 그런 것인데 이렇게 거기에 모는 것이지만 지원을 했어요. 제가 이제 더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집안의 여러 가지 그때는 다 어려운 집안이었으니까요. 형편이 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무슨 일을 좀 했냐면 페인트 일을 하는 분들을 좀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그냥 꼬마로 말이죠. 그래서 그 색깔 배합하고 이런 걸 눈여겨 많이 봐서 제가 아직 어렸을 때 꼬마였지만 그 색 배합을 잘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그 신문을 봤을 때 10년 전이니까 나 그때부터 색 배합하는 걸 잘했으니까 난 해야 되겠다. 다 움직이게 마음 먹고 해외 개발 공사에다가 그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거기에 서기관이 와가지고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하면서 저를 만났는데 저거 페인트 일을 얼마나 했느냐 10년 경력자가 있는데도 얼마나 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는 제가 일은 실제 그렇게 안 했으니까 경력까지 10년까지는 일을 안 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페인트 일을 할 때 그 도색 합글 이렇게 색을 섞고 하는 이런 일을 많이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그런 일은 정말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온 사람들이 웃어요. 경력자를 뽑는데 아니니까 웃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고 더 경력이 있다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서기관을 보고 그랬습니다. 나를 만약에 당신이 데려간다면 굉장히 당신은 아주 큰 축복을 받을 거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나를 안 뽑아주면 당신에게 큰 손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떨어진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뭐 합격자 발표하는 데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 발표한 사람들이 떠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가지를 않고 뭐 그게 될 일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재미있는 일이란 거기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로 가기 전에 기술자들이니까 여권을 만들고 건강체크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바로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말이죠 금요일 날 저녁 때 교회당에 있었으니까 교회를 청소를 쫙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이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딱 끝났는데 땡그랑하고 또 문소리가 납니다. 제가 땡그랑 소리가 제게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당 마당에 있는 대문 문소리 컸더니 전보가 하나 왔어요. 이 전보를 받으니까 어디서 왔느냐 해외개발공사에서 왔어. 해외개발공사에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 합격했는데 왜 해외개발공사에서 안 오느냐고 너 빨리 연락하라고 이렇게 전보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랬네요. 그래서 대바람에 달려가서 그 전화번호 전보 온 전화번호를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여보세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합격했는데 왜 안 오느냐고 그래서 제가 학교했을 거란 생각도 안 했으니까 자격 미달이니까 큰 소리는 쳤지만 그러냐고 시침이 뚝대고 그랬냐고 내가 마침 연락을 받은 데 몰랐다고 그랬더니 지금 당장 올라와가지고 말이야 빨리 신체검사하고 여권 만들고 출국 준비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네요. 제가 오늘하고 이렇게 시간에는 제가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다음 월요일날 가겠습니다. 또 배짱 좋게 빨리 오라는데도 그래서 그 월요일날 갔습니다. 갔더니 담당관이 거기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제가 모르고 저는 지금 전도로 거기 가면 간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스람권 전도한다고 말이죠. 이 자리가 한 자리에 2천만 원짜리 그때 2천만 원이면 크죠. 벌써 지금으로부터 날짜로 따지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4,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한 40년 전 얘기 되네요. 그때 당시니까 2천만 원 대구도 말이야 거기 가는데 당신은 말이야 그 공사가 말이야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합격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합격했는데 지금 합격증서도 안 찾아가고 말이지 그랬다고 혼났네요.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떨어진 줄 알았다고 솔직하게 말하여 그랬더니 당장 오늘 뭐하라 하느냐 하면 여권 신청하고 빨리 가서 교육받고 내일 와서 건강검진하라고 제가 그날 가서 여권 신청하고 그때는 막 공사에서 급하게 하는 게 있더군요. 사진 찍어가지고 서류 다 내놓고 그 다음날 또 그날 오후에는 해외 건물 방공사에서 외국에 파송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하는데 오후 시간 한 3시간 받은 것 같아요. 안 돼서 다 받고 끝났네. 내일 이제 와서 신체검사만 받으면 여권 받으면 이제 떠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의사가 오라고 그러니 가니까 당신 해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제가 가슴에 저도 모르는 모르다기보다는 개념하지 않았던 중안 말하자면 중증 이렇게 결핵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몸이 많이 마르고 약해서 그러려 했더니 저는 뭐 다른 어떤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더 나쁜 거라네요. 기침도 안 하고 뭐 가래도 안 나오고 그런 증상도 안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건 모르고 있다. 그냥 위험한 일이 들어간다. 근데 사람이 참 연약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제가 그날 제 몸에 그런 연약한 병이 있다는 걸 알았더니 그날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소위 말하면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혈료 혈변 눈에도 이렇게 피가 흘러나오고 사람이 참 연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지 않겠어요.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당장 지금 요양원으로 떠나라고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약을 주는데 약을 뭐 한 보따리를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약을 가지고 와서 약을 한두 번 먹었는데 먹으니까 몸이 더 감당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요. 약을 닫아놓고 한 3일 정도 약을 먹는데 이렇게 하다가 정말 약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서 피는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교회당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화장실을 가는데 오늘날 같은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수세식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래고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막 피가 그냥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피가 흘러나오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사람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나보다 전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한 보따리에 준 걸 가지고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치친 몸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끌어가셔서 주님 제가 보니까 이 약을 먹으면 약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몸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약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약을 안 먹으면 의사 말대로 이대로라면 또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으면 나 그냥 안 먹고 주님 죽을 테니까 살리든 죽이든 주님 마음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고개를 붓고 그냥 그 기도하다가 또 거기서 그냥 잠들고 사람이 참 연약하더라고요. 아프다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리고 또 막 악을 쓰고 나갔는데 병이 들어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다음부터는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냥 푹 떨어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죠. 그냥 지치니까 누러누어서 그냥 누워있으면 잠이 오고 그냥 깊은 잠에 떨어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드린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왔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주님 그저 제가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약도 제게는 이제 더 이상 이건 안 되겠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저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왕 죽을 바에는 주님 말씀대로 제가 몸이라 깨끗하게 하고 주님 말씀 앞에 죽겠습니다. 그저 이제 말씀만 붙들고 그 앞에 쓰러져서 마치 이 여인이 옷자락 부들듯이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더군요.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절도로 칭찬을 해요. 약 잘 먹었다고 제가 속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몇 달 먹을 걸 주면서 잘 먹으라고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1년은 더 먹어야 된다고 또 갔다가 그냥 미안하지만 그 약 갔다가 이제 저는 이미 주님이 저를 살린 걸 알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고 다시 또 1년 뒤에 갔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닿겠다고 하는 그 연약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에게 만질 수 있도록 찾아오셨던 그것처럼 저는 제가 지금 무슨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쓰러지면 죽게 아니 그것도 고단했습니다. 알기도 전에도 일사지 신갈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버스를 타면 그냥 잠들면 그냥 종점이고 잠들면 종점이 이런 식으로 그저 집에 와서도 그냥 그렇게 몸이 왜 이렇게 이럴까 하는 그런 상황을 지르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어쩌면 이 세상을 하지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어떻게 하면 보금이라도 전해서 일을 가면서 하니까 말이죠. 제 마음에다가 이렇게 제 스스로는 건강검진을 받은 아무런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불쌍했으면 제게 마치 무슨 중동의 이스람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딱 심히 믿음인 것처럼 그런 마음 해가지고 주여 해가지고 말이죠. 했더니 가보지도 않은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 학교까지 시켜서 연락도 안 갔는데 오라고 해서 2천만 원 받고 다른 사람한테 줬으면 그만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연락까지 하고 제가 그때 물어봤걸라 왜 연락했어요 자기도 모르겠대.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가만히 앉았는데 그냥 영 당신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부를 치고 싶더래요. 그 전부를 쳤대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이 주님의 천사들이 모두를 그렇게 지킨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제게 연락하고 가가지고 저보고 건강검진받게 하고 너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중증으로 간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 그래서 약 먹고 살아라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여인의 믿음만 치는 못했지만 말씀의 옷자락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때 여인인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제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었죠. 말씀 앞에 제 얼굴을 묶어대면서 주요. 저게는 옷자락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약을 안 먹고도 고쳐주시고 건강해서 결국은 이렇게 오늘날 주님 복음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신학도 하게 마치시고 목사로 부르셔서 여러분한테 옷자락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신 성대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옷자락 믿음의 주인공이었던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의 옷자락을 붙들면서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하지만 이것이라서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해 주시기를 제의로으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